확률이 그렇게 낮진 않지 아까 100만원 충전하려고 했는데 문화상품권 충전하는 것도 얼마 제한이 있더라고 어서 내일 제가 출근해서 충전해 놓을게요 아 이거 게임 들어갔나 본데 지금 거점 수비하고 있지? 내가 사준다는 얘깁니다 내가 지금 바스튼 있네 바스튼 못 잡았어? 다 돌아왔네 바스튼 있으면 오른쪽만 막아주면 되잖아 전면은 애들이 망할 테니까 야 아까 디바 살아갔나보네 저 디바인가 보다 정클해서 날 잘 못해 제가 모버워치를 할 줄 알고 넘겨버려 저 디바 으아! 어우 줌 빠졌다 아 파라 아니 여러분들은 방송 몇시간 봤는지 확인할 수 없고 저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개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일요일날에만 공개할게요 기준은 방송국에 가시면 동영상 만드는 거 방송국에 가시면 공지상 보시면 되고요 어 아 궁을 어디다 쏘는 거야 자 비비자 자 비교 이 자식들아 자 체인지 한도랑 체인지 봤지? 잘한다 또 내가 끊었어 또 어우 줄뻔했다 아 너프하지 뚜껑대 왔네 뚜껑대 어 정크래그 올 거구나 정크래그 올 거구나 죽었네 바닥팀은 죽었네 내가 바닥팀은 하지 뭐 어 떨어졌다 아이씨 도자리 좋은데 사망 군만 들어오겠는데 이게 어 궁금했어 거짓말 했다로 자르고 자 나이스 좋아고 아 괜찮아 어차피 어 지금 어 그 기준이 어제부터거든요 어제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부터 봐도 충분해 오늘부터 여러분 방송 열심히 보시면 충분히 시간 되니까 100위 안에 드는 걱정하지 마시고 매주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왜 하이라이트지 아 군 잡았구나 아 왜 하이라이트인가 했다 어제도 어제 제가 팀 짜준거 있는데 어제 팀 짜준걸로 여리형이 팀 짜준걸로 프로페셔널비 처음 찍었나봐 축하드립니다 카톡 왔네 어제 내가 짜준걸로 승급했다고 공격했다고 이제 우린 아 아 아 아 아